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젊어서 예쁜 얼굴과 나이 들어서도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 상이한데요. 가령 젊어서는 못난이 소리를 듣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동창들보다 훨씬 동안인 할머니가 계시고요. 젊었을 때에는 꽃사슴과 같은 이런 칭송을 듣다가도 중년 이후부터는 남들보다 급격히 노안으로 보여서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때에는 스노우 화이트 즉 백설공주와 같은 얇고 투명한 피부가 정말 고급지고 예쁜 얼굴이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피부가 얇게 되면 표정을 지을 때마다 피부가 이렇게 구겨지게 됨으로써 모공이 많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자글자글한 피부주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혹시 흡연이라도 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피부주름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치료는 물론 금연이 최우선이며 피부 박피술이나 물광주사 그리고 표정근육을 제한하는 보톡스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녀 때 아주 예뻤던 볼록한 이마가 나이가 들면서 너무 넓어져 보여서 남성스럽게 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 귀엽고 예쁜 백설공주 그림을 보면서 얼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사의 원래 백설공주 얼굴이 훨씬 리얼합니다만 그 사진은 저작권이 없는 것이 없어서 이 얼굴로 한번 분석해보면 이 빨간 원의 외곽선에서 하늘색 타원의 이마 비중이 크고 까만 타원의 턱의 비중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고 턱이 작으면 동안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인의 얼굴 비율을 보시면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비밀은 바로 눈이 이 빨간 얼굴 외곽선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면서 두 눈과 입을 잇는 파란색 실선의 삼각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삼각형의 비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썸네일로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도 방금 전에 백설공주와 같이 이마가 넓고 물론 꺼지지도 않고 블록하고 또한 턱이 작고 눈의 위치도 비교적 얼굴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마가 너무 넓어서 남성과 같은 이마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얼굴이 모두 그 이마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이마가 안 넓어 보이는데 반하여 왼쪽 이마가 남성스럽고 넓어 보이는 이유는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눈썹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의 여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처녀 때에는 정말 인형코와 같았던 코가 나이가 들면서 콧볼이나 콧대에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코끝이 처지게 되면서 길어 보이거나 자칫 강한 인상 심지어는 마녀코와 같이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반대의 경우 즉 처녀 때는 낮고 짧은 코가 나이가 들어서는 도리어 동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이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인데요 오늘 수술 받으신 50대 후반 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조각상과 같은 서구적인 코끝, 인중, 입술, 아래턱 라인으로 그냥 서양인 뺨치는 조각같은 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빨이 썩어서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리를 하게 되면 이 핑크색 점선원의 입 주변부가 말미잘처럼 이렇게 입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건 너무 심한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입 주위가 함몰이 되어 턱도 나아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합주기형 하관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노란 화살표의 턱 끝이 나와 보이는 증상을 빨간 화살표의 승장 지방식, 하늘색 화살표의 지고 지방식, 파란 화살표의 팔자주름 지방식을 하게 되면 꺼진 입 주변부를 용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처녀 때 꽃사슴과 같이 예뻤던 혹은 서양 그리스 조각상과 같은 그냥 아주 엣지 있는 얼굴이었는데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동창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저는 황당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노화에 대한 수술도 이와 같이 원인에 따른 진단을 정확히 하여서 젊었을 때 원래 그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함으로써 성형한 티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